브릭스 리딩 150-1 유닛 10 Be careful when you camp. Be careful. 조심해. 뭐 할 때? 언제? 뭐 할 때? 그치? 너가 캠프할 때. When you camp. 캠프할 때 조심하래. Look at the picture. Where did the family go camping? 이 가족이 어디로 캠핑을 갔나요? 짐. 짐은 실내에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체육관을 짐이라고 하지. 짐 아니고 여긴 지금 야외잖아. 그치? 그리고 street는 그냥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냥 도로를 얘기하죠. 도로도 아니고 mountain. 산. seaside. 바닷가. 여기서는 어디서 캠핑하고 있어? Right there. 캠핑 on the mountain. 산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단어를 보면 plastic sheet. sheet. sheet 하면은 침대 위에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덮는 그 얇은 천을 sheet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플라스틱 하면 뭘까? 우리 그냥 막 장난감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플라스틱 하면 되게 딱딱한 거 생각나잖아. 그치? 그런데 원래 비닐봉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 비닐봉지가 플라스틱 bag 이거든. 플라스틱 bag. 그래서 플라스틱 sheet은 이렇게 비닐봉지가 되는 그런 얇은 천을 플라스틱 sheet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이런 천. 방수천. 방수포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다가 나오는데 그 텐트 위에다가 플라스틱 sheet을 이렇게 덮으면 비를 막아줄 수 있잖아. 비가 오거나 할 때. 그치? 텐트만 치지 않잖아. 텐트 위에다가 뭐 하나 천 하나 더 덮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 거를 플라스틱 sheet이라고 한대. 그리고 클로즈드는 닫힌 상태. 닫힌 상태로. 클로즈드. 에어 매트리스. 에어는 공기지. 그래서 공기를 넣어서 쓰는 매트리스. 공기, 에어 매트리스가 있어야 캠핑할 때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지? 그 다음 케어풀, 조심스러운. 이너프. 이너프는 충분한. 충분해. 그 다음 슬리핑백은 침낭. 우리 이제 에어 매트리스 깔고 거기다가 그냥 자면 안 되잖아. 그치? 이불 있어야 되잖아. 캠핑할 땐 이렇게 몸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침낭은 필요하지? 슬리핑백. 그리고 킵 어프. 어프라는 이 어프라는 단어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하고 떨쳐버리고. 그치? 우리 어떤 기계를 켜고 끄고 할 때 온, 어프 써 있잖아. 그치? 온 하면 켜지는 거고 어프 하면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킵 어프 하면 멀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버그를 멀리해야겠지? 버그가 뭐야? 응. 이런 곤충들을 버그라고 하지? 그래서 그림을 보면 플라스틱 쉿. 그 다음에 이건 에어 매트리스. 그리고 얘 여기 건너갈 때 조심해야겠다. 케어풀. 슬리핑백. 버그. 다친 상태. 클로즈드. 캠프 할 때 조심해. 많은 사람들은 love to go 캠핑. 캠핑 가는 거 좋아하지요. Do you? 하고 여기서 끝났는데 너도?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너도 캠핑 가는 거 좋아하니? Do you love to go 캠핑? 다 길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짧게. Do you? 너도 좋아하니? You can have fun 캠핑. 아주 재미있는 캠핑 할 수 있어. You can have fun 캠핑. 어떻게? Here is how. How는 어떤 뜻이야? 그치? 우리 어떻게, 얼마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 캠핑을 할 수 있는지 fun 캠핑을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이 있어. Here is how. How는 방법. When you camp. 캠프 할 때 you must have a tent. Must는 꼭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캠프 할 때 당연히 캠핑 할 때 우리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텐트가 있어야 되지. You must have a tent. 그런데 또 꼭 뭐뭐 해야 되는데 여기 must가 있다. 그치? It must be big enough. It must be big enough. Enough가 아까 충분한 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치? 충분히, 충분히 커야 돼. It must be big enough for all your family. 너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너의 모든 가족을 위해 그만큼 충분히 커야 돼.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들어가서 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겠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 Put a plastic sheet over it. Over는 그거 위에라는 뜻이거든. 그거 위에. 여기서 eat은 뭘까? 텐트를 얘기하겠지. 그 텐트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씌우냐면 플라스틱 sheet. 플라스틱 sheet. 아까 말해준 그 비닐 천. 방수천을 씌우고 keep off 하면은 막아준다. keep off. 그치? 그래서 this keeps the rain off. 이게 비를 막아주겠지. 그 다음 너는 필요해. you need. 또 뭐가 필요할까? warm sleeping bags. 따뜻한 sleeping bag이 필요하고 it gets cold at night. 맞아. 밤에는 되게 추워지잖아. 낮에는 덥더라도. it gets cold. 추워져. 뭐뭐해지다. 라는 말은 뭘까? get. get이 뭐뭐하게 된다. 뭐뭐하게, 뭐뭐해진다. 추워진다. 그치? 밤에는 추워지거든. they keep you warm. 너를 따뜻하게 해줘. they는 여기서 sleeping bag을 얘기하겠지? 그 침낭은 너를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you also need air matrices. air matrix도 필요해. 또한. also는 또한. 너는 또한 필요해. 뭐가 필요해? air matrices. air matrices가 이제 한 게 아니라 여러 개에서 s 붙인 거지. e s 붙인 거지. because the ground is hard. ground은 땅이잖아. 어때? 땅이 hard야. hard는 딱딱한. 그래서 땅이 딱딱하니까 당연히 air matrices가 필요해.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딱딱한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어? study hard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hard 쓰지. 그치? 그리고 단단한. 뭐 어려운. 너무 어려워. 영어는 어려워. hard. 어려운, 단단한, 그리고 열심히 이런 뜻 있네? when you camp, you must be careful. 또 꼭 뭐뭐 해야 돼? must 많이 나오네 오늘. 뭐 해야 돼? be careful. 조심해야 돼. keep your campground clean. 캠프그라운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then hungry animals will not come. 그래야지 배고픈 animals, 배고픈 동물들이 올 거야, 오지 않을 거야? will not come. 오지 않을 거야. 그치? 맛있는 거 막 이렇게 그냥 두고 자면 걔네들 먹으러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캠프하고 있는 캠프그라운드를 깨끗하게 계속 관리해야겠지. don't. 뭐뭐 하지 말래. don't let bugs. 누가? 버그가. 곤충들이 in your tent.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마. keep the...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keep the tent door closed. 텐트 문을 계속 닫아놔야겠지 잘. 그래야지 벌레가 안 들어가겠지. 캠핑 can be lots of fun. 캠핑은 될 수 있어. 뭐가 될 수 있어? 아주 lots of fun. 아주 많이. lots of는 많은 이잖아. 아주 많이 즐거울 수 있어. 재밌을 수 있어. so enjoy yourself. enjoy 즐기래. enjoy yourself. 캠핑 is an outdoor sport. indoor 아니고 outdoors이 밖에서 하는 야외 스포츠고 you can enjoy it with other activities like fishing, swimming, hiking, and others. 그래서 캠핑할 때 우리 다른 곳들도 하지. like는 여기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어떤 액티비티, 이런 액티비티, activities like 뭐뭐 같은, fishing, 낚시, 그리고 swimming, 수영, 하이킹 등산, 그리고 등등등 다른 것들, and others. 이런 다른 액티비티랑 같이 즐길 수 있어.